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본 카메라로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거기 위에 인터넷 창이 탭이 뜰겁니다. 그때 그걸 누르시고 허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연 관람 중에 해결이 안 될 건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그쪽에 있습니다. 이 공간의 지젠데요. 지금 현재 사계신 위치가 이쪽이고 들어오신 곳은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이 점들은 책의 위치인데요. 책은 하나, 둘, 셋, 넷, 네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책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관람 순서는 숫자 번호대로 1번부터 차례대로 관람하시면 되고요. 옆에는 책의 색깔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은 러닝타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자유롭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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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리 한 사람이 등장한다 벽에 이마를 대고 몸을 기댄다 양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왼쪽 어깨, 팔꿈치, 골반을 벽에 댄다 양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오른손으로 벽을 짚으며 몸을 벽에서 밀어냈다 몸속 흙으로 움직이며 손바닥으로 까슬까슬한 벽을 손을 뗀다 바닥에 닿고 허리를 핀 상태로 몸속 흙으로 벽을 옮기지 않다 손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귀를 바닥에 천천히 된 상태로 몸의 힘을 반정히 뺀다 한 손을 머리 위쪽으로 이동시켜 땅바닥을 만진다 손을 바닥에 Wo가 뱀다 수정 다 손을 뒤집고 돌려서 손이 왔다 갔다 머리를 움켜쥐며 조금씩 내려가다가 다시 꾸물꾸물 올라와서 천천히 손끝으로 공간을 갈게요. 힘을 들으시며 발끝으로 땀을 긁으며 앞으로 무게를 주무시면 이동시키세요. 원을 금면 뒤를 긁고iri. 양파도 옆으로 돌리고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돌려주세요. 한 손을 쫙 펴면 허리를 숙이고 눈을 질끈 감은 상태로 눈을 띡, 머리를 잡고 머리를 위로 쩍 벽에 아주 섰다 양편으로 무릎 쓸고 까슬까슬한 면을 손바닥으로 이끌어지듯 이동하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동되는 손이 차가운 눈을 만진다 반대 손이 아래쪽 눈 손이 손등이 온 틈 사이 약간 밝았던 공간이 어두워지면 공간이 깜깜해진다 공간이 깜깜해진다 한 손이 몽고리를 잡고 구구정하게 서있다 월컷 눈이 열리고 문 밖으로 가는 사람이 퇴장합니다 이어서 3부 관람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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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4부 관람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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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